오늘 오전 8시쯤 아산시 권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성체 멧돼지 1마리와 새끼 멧돼지 2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인근 상가 지역에서 성체 멧돼지를 사살했지만 나머지 2마리는 달아났습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길가와 어린이집 등 도심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모두 11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멧돼지 출몰